태산이 잘 잡았어 잡았어 태산아 죽여 먹으면 안 돼 됐어 죽였으면 됐어 끝 태산아 잘했어 우리 쥐를 잡은 우리 태산이 어 우리 공동화장실에 쥐가 들어가 있는데 세탁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니깐 쥐가 나왔어요 전에 나왔을 때는 내가 이 쓰레바퀴를 이걸로 쳐서 잡았는데 오늘은 개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태산이 세탁기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뿌리니까 쥐가 나왔어요 밖으로 근데 우리 태산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물어서 잡았습니다 태산이 잘했어 곧 태산이 삼겹살과 쥐께 오늘